더샵 판례민법 공중기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.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동산 부투질성 김아인쌤입니다. 국내 최초,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 제51강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최근 공중기사심에 출제된 중기판례를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. 판례집을 구유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하세요. 이 시간에는 테이리인 능력을 공부하겠습니다. 일단 테이리인은 의사능력은 필요합니다. 의사능력이 없는 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의사능력은 필요한데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117조에서 행위능력자임을 유호하지 않는다 분류합니다. 그 말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한능력자가 행위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집니다. 제한능력자가 행위하더라도 그 제한능력자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제한능력자에게 손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대리행위 이거 유효일까요? 무효일까요? 이거 유효입니다. 제한능력자 완전 유효하게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 행위 완전 유효이기 때문에 결론 본인이든 법정대리이든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다. 없답니다.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두 번 남은 판례입니다. 그럼 더샷판례집 28페이지에서 4번 문제입니다. 여기서 동그라미 디귿 디귿을 확인하겠습니다.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한 경우 그래도 유효 유효입니다.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죠. 완전 유효이라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. 그럼 최근 기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29회에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완전 유효죠?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는 질문입니다. 다음 사례 문제 31에 나온 겁니다.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의뢰하게 소유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평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. 5번 질문 을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갑, 본인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했죠. 5번 지문은 X가 됩니다. 이 시간에는 대리에서 가장 헛갈린 지문이었습니다. 대리인은 능력을 공부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